오늘 밤에 가만히 있는 돌돌이 카메리카메리카드 소금리카메리카드 제작용 새우 кромoch 2만 2만 7천 원. 내가 2만 2천 4백 4억 7천 원 2만 2천 4백 4억 8천 원. 이거 말. 다음날 가야죠 너무 맛있어 아기 때문에 오늘의 배가 다음날 흡연이 먹었다고 생각해봤어요 오늘의 배가 다음날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배가 다음날 진짜 검색 갈채 줄 못 먹어 아.. 아.. 그렇지다 그렇게..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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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nch 아.. happening 아.. 방향으로 판매도 저렴한 anybody response 그룹 이정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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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해먹지? 저녁에? 응 오늘 가볍게 안하고? 어쨌든 하나로 마트 가서 고기를 사든 회를 사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줌 고급수 이게 술기 아니야? 맞은가? 떼고 먹어, 떼고 먹어. 사이즈가 완전히 뭐였어. 사이즈 어그를 할 수밖에 없었어. 혼자 말하니 이건 뭐지? 진짜 없나봐. 바닷가 오고는 뭘 다야. 보이지는 않고 그냥. 중이나 가고 사기당이나 부어하잖아. 가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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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잡고. 여기 적에 대해서, 그 식자가 작아. 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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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계속 잡혀야 돼. 야, 이게, 이게, 이게 핏같이. 아, 똑같은가? 후у 맵게 먹기 새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우 공기 그래서 내가 공기 말고 다른 데까지 공기 가려고 했는가? 근데 우리가 갔는데 제일 안 나와 거기 꼭 갔다 와야 해 내가 할게 이건 꼭 갔다 와야 해 흠 흠 흠 흠 우 우 우 1대2 아 어 김 가땅 뭐고 바쁘게 되고요 신나와 탁을때 라면이지를 잘 먹더라구요 라면은 괜찮은데 라면이 조각마더라구요 다음엔 떡둑둑둑둑둑 입니다 아 예전에 먹을 때 떡이 넘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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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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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니까 고고싱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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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에 나온 건 안 믿어야 돼 오늘 마지막에 나온 건 안 믿어야 돼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거, 이거 엎드렸어? 인터넷에만 먹어서 guided마다 oli 그렇게 많이 먹을 때 눈빛을 못 예쁘게 쓸 수 없네요 오, 귀여워 숙소는 숙소는 짠 숙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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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오면 여기 시원할 것 같은데 새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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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같은데? 이거 울벗나무래 여기 포토전이네 여기 포토전이네 여기 포토전이네 여기 포토전이네 여기 포토전이네 와 진짜 멋있다 왜 너무 멋있다 엄마 저거 소포바 소포바 아빠가 전기 가방 안전이네 속삭한거같더라구 어디에 있어 아빠 아빠 비가 와가지고 여기 여기 쉽지 않지만 왜이래 왜이래 ㅋㅋㅋㅋ 누가 보인대 그럼 전방대 가야겠네 이쪽으로 응... 아... 청개구리 살겠는데? 진짜... 어? 몰라? 산방산이라고요 저기? 안 그렇더란 거예요 눈에 불을 쓰고 악으로 덤벼돌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대 때문에 근데 안 가려고 목숨 걸고 하다시피 그러니까 놀래 버리는 거지 그 투지에 돈이 당할 수 없는 거지 악으로 깡으로 차라리 몽둥이 몽둥이 몇 개 맞으면 모르는데 여기서 있어 이걸로 콧둥 터봐라 여기 야 내가 덕분에 나한테 해줄게 응 야 야 이거 좀 멋있다 야 네? 이게 첫발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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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하 이거 좀 예쁘다 도전 오늘의 숲이야 제가 오늘의 숲이야 면이 소시지 엄마한테 밥을 좀 먹었거든요 엄마한테 밥을 먹었을거지 엄마한테 밥을 먹어요 엄마한테 밥 먹었을거예요 4시쯤인지 자越하면 되는 걸 좋아해요 5시쯤은 핫도그에서 사는 거에요 모자인 치즈가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찾은 내용이 있어요 핫도그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핫도그는 모자로 받아서 드세요 쥐고 있는 핫도그 고추장 핫도그는 모자로 만들었어요 핫도그에 쥐고 싶었어요 물건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름때만 먹으니까 기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 앞에서 마주한 거 같아요. 물건을 먹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밥 먹은 거 같은데? 밥 먹은 거 같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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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